쭉쭉 처지는 머리 때문에 내 기분도 축축 처지는 것만 같아 이 원치 않는 처짐을 막아줄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답은 아베다에서 찾았다 아베다 볼륨아이징 토니 빵빵한 볼륨을 나에게 선사할거야 샴푸 적당량을 두피에 뿌리고 드라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볼륨이 살아나네 오 머리가 글래머됐어 마무리로 아베다 퓨어 어반던스 볼륨아이징 헤어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머리로 변신 얼굴도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미친 볼륨 이거 아베다 광고 맞습니다